이 상황 성렬이 될 거거든요. 상한 성렬이 되더라도 나는 그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주진 않을까. 신고하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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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는 거.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꼭 쳐야 된다. 네네네. 네네네. 형님 리서 슬리트 치고 시작할게요. 응. 네 준비할게요. 너가 지금은 A캠이야. A캠이요? 너가 곽상훈 정가철 감독님보다 더 중요해. 중요한 거야. 부담을 갖고 찍어.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미역대. 같이 넘어지는 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됐다가 그냥 너가 이제 솔로 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.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. 제가 했다. 위치. 힙합. 네. 왜 때려야 돼? 아, 수고하십시오! 아까 얘기했지? 두 테이크 더 할 거야, 아마 내일 형들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너는 내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내일 이 정도로 와일까, 진짜? 이거야 좋다고 해, 되게 맞는 거야 맞는 게 편하실 때 아니, 친구도 맞는 게 편하실 때 뭐야? 왜 안 되지? 왜 이렇게 써? 뭐 이렇게 써? 왜 이렇게 써? 여기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미인이 완전 미쳤어?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?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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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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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 오오오 오케 JTBC 수목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